터뜨리를 만져도 안도망가고 먹기에 바빠요 먹으라 그래 오늘은 9월 2일 나팔꽃이 피었어요 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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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도 지금 바빠요. 지금 내가 만지든 말든 꽃가루 주머니를 크게 달고 다니는 꽃가루 주머니를 크게 달고 다니는 녀석 귀찮은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메리홀드 와따네 시머노 얘는 무슨 나비? 초범나비? 몰라요 초피나무인데 초피나무 열매도 다 이제 익었어요 향기 진해요 향기 밤 밤 밤 밤 밤 밤 밤 가시 싸납게도 생겼어요 떼죽나무 열매 초석잠 초석잠 저쪽에서 멈추나무 열매도 더욱더 좁은 꽃이 피어있어요 대단한 꽃을 찍고 있어요 바삭 부숴 꽃이 몰라요 예쁘네 아멘 사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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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공도 사리공은 세력이 정말 대단해요 나무야 나무 자리공원 도깨비 마을에 어린이들이 놀러오는 날 숲 체험하러 왔는데 아이고 방아깨비 갖고 놀랬다네 여기는 사회질빵꽃들 사회질빵꽃도 하얗게 돼있어요 물잠자리떼들 추후 물잠자리떼들 황수는 소나기에 나오는 마타리 마타리꽃 마타리 우산을 닮았어요 마타리 오이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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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바풀꽃도 피었어요 허풀을 물고있는 며느리 며느리 바풀꽃도 피었고 9월 여기 숨었네 등골나물 등골나물 며느리 바풀꽃 퀭이밭꽃은 봄부터 한없이 피고있어요 저기는 새삼등굴들이 완전히 새삼등굴하고 칙칙평볼하고 칙칙평볼하고 피꽃 맛있는 추후가 이렇게 예쁘게 꽃도 피어요 쥐꽃도 피기 시작했어요. 까마중 까마중이 꽃도 피어있고 조그만해 까마중이 꽃도 피어있고 열매도 맺혀가기 시작했어요. 맺혔어요. 열매가 맺혀있고 지키고 있어. 사막이고 야 어 어 어 까마중 꽃도 예뻐요. 너무 작아. 앙증맞아 다개장풀도 피어있고 닭장풀도 피어있고 닭장풀 닭장 옆에가 많이 피어있다고 닭장풀 이것은 빨갛게 물이 드는 데 고무신에다 물 넣어서 신고다니면은 식품굴들 여 녀석들은 정말 너무하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것같아 드디어 칫꽃이 피기 시작을 했어요 칫꽃이 칫꽃 며느리 미식혜 며느리 미식혜도 지금 꽃꽃을 매달아 놨고 며느리 미식혜는 가시줄기가 줄줄줄줄줄 나있어서 잘못 슥히면 아픈데 슥히면 그래도 이파리가 새콤한 맛을 내서 따서 먹어보면 안해놨 흠 아우 시야 며느리 미식혜 꽃 며느리 미식혜 아픈 이파리 뱉 배고픈 감 감 감도 씨알이 좀 많이 굵어졌어요. 호박은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박꽃 피긴 피는데 응 호박 호박 호박이 날려있다 근데 이거 뭐냐 종처럼 도롱도롱 매달려있어요. 이게 뭐냐 무엇일까 무엇일까 찾아봐야 있어요 방앗개비 방앗개비가 있다 야 방아깨비 이리와 어디갔니 어디갔다 어디갔냐 했더니 어디갔냐 못찾겠다 땅 빈데풀? 빈데풀 빈데풀 여기는 꼬마 방아깨비다 여기 안에는 귀뚜란이 있다 어? 쑥 피어났다 어딨냐 너? 여기있다 여기있다 야 네 아멘